수능특강 수학2 5단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레벨2 기본연습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시기 성립할 때 일단 등차수열이다 하면 뭐랑 뭐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첫째항과 공차 찾아야죠. 그쵸? 이 두 시기 첫째항과 공차를 찾는 시기 되겠네요. 이거는 첫째항은 등차수열 제2항은 첫째항 플러스 1D N-1D니까 그쵸? 얘가 지워져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나왔고 이 식에서 첫째항 플러스 제4항은 첫째항 플러스 3D고 두 배의 제11항은 첫째항 플러스 10D가 될 텐데 얘가 0이래요. 일단은 A1, 2A1, 3A1 플러스 23D가 0이고 D가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럼 3A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면 69가 0 그래서 3A1이 69가 되니까 첫째항은 23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구했어. 그럼 뭐 구할 수 있죠? 일반항 잡을 수 있죠? 일반항 잡을 건데 K항을 구하래. K항은 첫째항 플러스 K-1 공차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에 플러스 3, 플러스 23이니까 플러스 26이 될 건데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이 식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3K 넘어가면 3K가 작다, 26보다 K는 8.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8 이렇게 되겠죠?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첫째항과 공비가 양수인 첫째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등비수열은 우리 식을 세워서 연립할 때 나눠서 연립을 하고 공통부분이 있을 때 무조건 묶은 뒤에 나눠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항 곱하기 다섯째항 첫째항 곱하기 제5항은 첫째항 곱하기 R의 4제곱이죠. 그쵸? 정리하면 A1의 제곱 R의 4제곱이 되는데 얘가 16이라 했어요. 그러면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지금 모두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묶어볼까요? A1과 R제곱 전체의 제곱이 16이니까 A1, R제곱은 4가 돼요. 원래는 뿔만 4가 돼야 되는데 첫째항 공비가 다 양수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찾은 거? 첫 번째 식에서는 이걸 찾아놨고 두 번째 A3 A3는 첫째항 곱하기 R의 제곱 A5는 첫째항 곱하기 R의 4제곱 얘가 이렇죠. 공통부분 묶으라고 했죠. 그쵸? 공통부분 묶어내면 첫째항과 R제곱이 공통으로 있고 1 플러스 R제곱이 남고 얘가 12가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A1, R제곱이 4라는 거 우리 구해놨죠. 요식과 요식 얘를 여기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두 식을 나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나누어버리면 없어지고 1 플러스 R의 제곱은 3이 돼서 R제곱이 2가 나오고 R제곱이 2가 되니까 첫째항 2가 되고 이런 등비수열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 제구항을 구하라. 등비수열의 제구항은 첫째항 곱하기 R의 8제곱이죠. 첫째항이 2고 R의 8제곱은 R제곱의 4승 R제곱의 4승이니까 제곱짜리에 넣고 구해주면 되겠네. 2의 5제곱이니까 30이 이렇게 돼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첫째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S에는 첫째항부터 N항까지 등차수열의 합이죠. 그럼 지금 첫째항과 공차를 아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 바로 잡을게요.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죠. 2 먼저 여기서 지워버리고 시작을 하면 N 곱하기 1 플러스 S 얘가 2가 돼서 2N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2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렇게 해주면 2N-1에 2N-1에 N을 곱하는 거니까 2N제곱 빼기 N SN은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TN을 잘 봐야 되는데 TN은 지금 보면 홀수항들은 플러스고 짝수항들은 다 어때요. 마이너스예요. 맞죠? 근데 우리 등차수열에서 보면 등차수열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빼면 항상 공차가 나오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A1, A2, A3, A4 쭉 있으면 여기서 이거 빼면 공차 여기서 이거 뺀 거 다 공차죠. 그쵸? 근데 지금 어때요. 반대로 뺐어요. A2에서 A1을 빼야지 공차 4가 나오는데 여기 A1에서 A2를 뺐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저렇게 묶은 게 마이너스 4.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얼마예요? 이렇게 잡은 게 마이너스 4. 쭉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잡은 게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총 2N개의 항이 있는데 둘씩 묶였으니까 N개가 묶였고 마이너스 4가 N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TN도 구했어요. SK 플러스 TK가 63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SK는 2K제곱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플러스 TK는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 63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은 그럼 2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3이 0이 되고 얘는 9하고 7이죠. 그럼 여기 2, 1 잡으면 14, 9 14, 9 마이너스 여기 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2K 플러스 9 K 빼기 7은 0이 되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 또는 7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값은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3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4번 양수 K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K가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차례대로 ABC로 잡았고 OA AB AC의 길이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K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셋이 등비수열 이루면 우리 등비중앙 가운데 항 대곱한 것은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이다. 이게 지금 뭐죠? 등비중앙이죠. 자 이 식을 생각할 수 있고 자 이 시간에 대입하기 위해서 A, B, O, A, A, C를 다 구해볼 건데 지금 X는 K하고 규점이니까 여기 좌표 K죠? 그 다음 B는 K, 이 곡선 위에 점이니까 3루트 K C는 X좌표 K고 이 직선 위에 점이니까 K, K 플러스 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A, B의 길이는 여기 구하려고 하는 A, B의 길이는 B의 Y좌표 잡아주면 되니까 3루트 K가 되고 O, A의 길이는 이 길이니까 그냥 K가 되고 A, C의 길이는 이 길이는 C점에 Y좌표 잡아주면 되겠네요. K 플러스 O가 돼요. 자 이 대로 이 시기에 대입해보면 A, B의 제곱은 일단 3루트 K의 제곱은 O, A 곱하기 A, C 요래 나오겠죠? 그러면 자 9K는 K제곱 플러스 5K가 돼서 우변으로 다 이어가면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9K가 0 K제곱 마이너스 4K가 0이니까 K, K 마이너스 4는 0 K값이 0 또는 4가 되는데 지금 원점 아니죠 K 양수 K에 대하여 라고 문제해서 줬어 K값 0 아니고 K값 4 요렇게 정해주시면 돼요